네 중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. 지난 10년간 우리 전통시장 화재가 모두 526건으로 나옵니다. 1년에 대략 52건이면 매주 한 건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산상 손해 추계가 1416억으로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소방서가 추사하는 추계는 실제 손해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.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물건 손실에 대한 손해만 계산을 하는 것이지 그 점포가 다시 새로 지어서 영업할 때까지 소위 기대 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. 실제 손해는 1416억 정도가 아니라 수천억 더 될 겁니다. 더 되는데 불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주로 불이 전통시장은 누전 아니면 합선이 대부분이에요. 물론 전열기 같은 거 사용하다 과열도 있지만 그런데 노후 전선 정비는 전체 시장의 30% 그 다음에 화재 알림 시설 설치는 46%에 불과해요. 그래서 1년 예산 보니까 화재 예방 정책 예산이 1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거야말로 돈을 들이면 들이는 만큼 소위 투자 승수라 그러나 효과가 훨씬 더 날 수 있는 것인데 불 한두 번만 막아도 이거 몇 배의 효과를 거둘 텐데 왜 여기에 예산을 집중해서 전통시장 화재를 철저히 좀 못 막습니까? 네. 네. 원님께서 하신 대로 사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5년부터는 저희가 개별 전포 단위로 또 노후 시설 정비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포당으로는 확산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. 그래 예산 당국을 좀 더 설득해서 전체 30%에 불과한데 나머지도 다 지금 노후 전선 가리고 다 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? 왜 이런 걸 안 해요?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올해 예산에도 더 반영을 하든지 하셔서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훨씬 더 이익을 가져오는 예산이라면 다 동의할 것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것 좀 하세요. 네.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허청장님 우리나라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이 한 건당 평균 16개월 걸려요. 그런데 1인당 심사관 1인당 처리 심사 건수가 비슷한 일부는 9개월 반 걸려요. 우리와 무려 6개월 이상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적되니까 특허청에는 그러면 주요 심사 대상 19종에 대해서는 좀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하겠습니다. 이런 답변을 해놓았어요.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되는 우선 처리 건수가 0.3%에 불과해. 하나만한 눈가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특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다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진짜 급한 것부터 안 급한 것 중요한 걸 따져서 패스트트랙 갈 건 좀 빨리 결정해줘야 되지. 전체가 지쳐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러면 심사 내용이 어떠냐 소위 품질이 어떠냐 봤더니 특허청 특허 무효 심판 인용률이 최근 5년간 연평균 49.7% 절반입니다. 절반. 두 건 중에 한 건이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. 17%밖에 되지 않아. 처리 시간도 6, 7개월이나 늦고 그다음에 특허 무효되는 것도 3배 가까이 차이나 3배 가까이.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너무 안일하고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.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먼저 우선 심사권 관련돼서 통계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.3%보다는 좀 많이 높습니다. 지금 전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그런데 우리가 받은 통계는 0.3%예요. 우리가 받은 통계는 그게 아마 일부 부분만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. 전체 출원 건수 대비해서 그러면 그 자료라도 한번 내봐 주시고요. 일부라도 마찬가지죠. 범위를 좁혔다 하더라도 0.3%는 너무 눈가리고 아웅이야. 이래놓고 패스트 출액 제도가 있습니다. 말하는 것 자체가 안 맞죠. 안 맞고 결국 심사 기간도 느리고 품질도 떨어진다면 능력이 문제인데 능력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여러 가지가 있겠죠. 우수한 자원들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소위 성과 평가가 철저하게 돼야만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할 것 아닙니까?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. 심사 품질이 좋고 빨리 심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진이든 보직이든 메리트를 줘야 되고 이게 안 작동되는 것 같아. 일본하고 철저히 좀 비교를 하셔가지고 왜 무효인용률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3배나 높고 심사 기간이 긴지 보고 좀 고치세요. 그냥 특허청장 1, 2년 있다 가지 말고 내가 있을 때 뭔가 고질적인 것을 고쳤다는 업적은 남겨야 될까입니까?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심사 처리 기간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에 대해서 계속 내부 회의를 하면서 보고 있고요. 조금 조금씩 좀 나아지는데 조금 더 속도를 좀 더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 품질을 높이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선행기술조사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그분을 올해 예산도 조금 늘리고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선 일본하고 항목별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를 고치면 심사 기간도 당기고 품질도 높일 수 있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우리 여기 위원회에 있을 때까지는 좀 보고를 해주세요. 하고 좀 고쳐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우선 심사 대상 신청 건수는 18% 정도 됩니다. 주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